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그리고 폭력피해자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증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뉴얼 제작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매뉴얼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아 폭력 유형별 처벌의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 등을 추가해 법률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시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폭력 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원아이티비 안은주입니다.